안녕하세요. 먹는 생물입니다. 오늘은 컵케이크 8가지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지막으로 해먹는데 진짜 맛있지만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. 오늘의 시간이 너무 맛있을더라고요.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치킨무 엄청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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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는 슈퍼 오늘 녹음! 오징어이와 오징어이와 두개가 더 맛있었어요 오징어이와 오징어 오징어이와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지막에 앗! 오늘의 주인공은 아삭아삭 아삭아삭 음.. 뼈는 양념이 perilous 너무 좋아요 두고들이 잘 먹으면 맛있지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네일이 더 맛있어서 양념치킨 브러쉬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의 맛은 또 말이에요 이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소시지 음료가 너무 맛있어 이 오징어는 다음날에 배가 잘 됐어요 엄청 맛있어서 매운 새콤달콤 매운 면 매운 면 매운 면 이렇게 마셔면 매운 면 콜라 치즈볼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